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은공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들로부터 공약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말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당신 잘난 척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혜의 말씀을 보면 항상 함정에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장 존귀하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느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분들만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삼배하고 절하자. 그러면 삼배하고 절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부처님은 절에 있는 나무나 동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면 내 가족들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의를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내 가족들을 부처님으로 보면 그 불자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절에 와서는 부처님께 맨날 절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아참하고 필요 없는 사람을 내팽개치면 그 사람은 부처님께도 아참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닌 것은 뭐냐. 일단 부처님 거룩한 분께 예의를 갖추면서부터 나한테 예의를 갖추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대우주로부터.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만나도 예의를 갖추는 힘을 배우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 누구는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가장 존귀해요. 택시 운전하는 운전수가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자기한테 존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성경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느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다 주인공이에요. 독생자는 뭐냐. 하느님의 장자.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나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독생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가 특히 해외에 있는 천주교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데 유난히 한국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간다. 왜? 예수님만 독생자야. 이거는 마치 스님이 은공이니까는 부처님은 그야말로 자역이 있으니까는 쌀 가져오세요. 과일 가져오세요. 돈 갖고 오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경의 말씀에는 다 함정이 있어요. 불경을 읽든 성경을 읽든 아니면 또 다른 성설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보시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 이렇게 이야기 책처럼 써져 있고 약간 듣다 보면 정확히 이해가 안 가면서 전부 다 이게 비유나 은유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이거는 이 비유를 우리가 무엇이냐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다시 풀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당신이 존경하다 한 거는 천상천하 여덕종 그랬잖아요. 하늘 땅 하늘 아래 내가 제일 존경하다. 그거는 당신만 존경한 게 아니라 하늘 땅 하늘 아래 내가 나를 존경하게 안 이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처사님도 처사님 인생에서 본인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고 그럼 내가 내 소중한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반도 존중할 수 있을 때 아 부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부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제일 잘났어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만 독생자야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의 말씀에는 다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은공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만 공양 받습니까? 고살림 손족딸 어때요? 공양 받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가 젖 주고 우유 주고 밥 주고 옷 입사 주고 옷 입혀주고 유모차 사주고 그 아이가 그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된 아이가 부모로부터 당연히 공양 받지 않습니까? 절에 있는 부처님처럼 우리 절에 부처님만 공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어린아이들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 가서는 스스로 벌어선 사람도 있지만 부모들이 대학교까지 도와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응공에서 응자는 당당할 응당이거든요. 머스트 영어로 머스트 당신은 나한테 공양해야만 되는 거야. 그렇죠? 처사님도 아무리 일이 늦게 끝나도 새벽 10시 되면 달려가서 자꾸 태우잖아요. 아이들이 고양 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로부터 당연히 고양 받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식들한테 해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그냥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서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하면서 부모들이 해줬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한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흔히 내가 받고 되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어제 드린 말씀은 뭐예요? 은공이 내가 먼저 고양 받쳐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받치고 남이 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알뜰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근본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일인 것이지 남이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돈이 많아. 그래서 스승님을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생각하기를 스승님 나 같은 제자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호황 호기호식하지 하면서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제자가 스승이 하고 스승님한테 불만을 삼다 보니까 떠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당신을 안 모으시면 누가 당신을 모으시겠냐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 와봤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더 잘못 죽이는 거라. 왜? 그거는 그 큰 스승의 복인 거예요. 스승의 복인 거예요. 스승의 복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그러죠? 여기 우리 보살님들 오면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쳐실 때는 돈이 잘 벌려요. 그 아이들 딱 나가서 결혼해서 둔가하면 돈이 안 벌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그 자식 돈이 들어온 거예요. 상가집에 갔는데 놀음을 안 해. 아버지가 놀음 안 해. 아버지가 상가집에 가서 상가집 구석에서 놀음판에 껴서 돈을 몇 백만 원 따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돈을 따갖고 왔나 하고 심장하게 생각하고 집에 왔더니 자식이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식 복이에요. 자식들도 보면 다 복이 다르죠. 어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항상 있어요. 걔는 돈 있을 때만 와서 뭐 해달라 그래요. 자식이. 어떤 자식은 꼭 없을 때만 사달라는 자식도 있어요. 자식도 복이 달라요. 자식도. 왜? 그거는 내가 준다고 해서 생생될 게 아니라 모든 거는 받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받을 복이 없으면요. 절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상대방한테 먼저 실천해서 고향 바치는 거에 대해서 남이 나한테 하고 안 하고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콩을 땅에 심었잖아요. 그럼 그 심은 콩알은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심은 콩알을 내가 땅을 콩에 심은 거는요. 콩알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콩알을 버린 콩알이 썩어서 짜깃했는데 내가 버린 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백만 원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백만 원 갚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땅 속에 심은 콩알이 자라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남은 콩을 땅에 심었는데 열매는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줘요. 공중에서. 그게 뭐겠어요. 내가 복을 줬더니 나한테 복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님이 제자들이 제자가 시봉을 잘하다가 도망갔는데 그 스님이 받을 전생에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이 다 와서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은공은 먼저 내가 고향 바치지 남들을 보고 고향 바치를 하지 마라. 어차피 우주는 고향 바치가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오늘은 이 은공에 대해서 아마 많은 화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공은 오늘 들은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남한테 베푼 이유는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자식들 받았기 때문에 부모한테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어렸을 때 어머니 받은 거를 몰랐잖아요. 너무 당연히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키우다 보니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럼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네? 감사한 거예요. 감사. 공양 받칠 곳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남으로부터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곳이 있는 것도 참 고마운 것이고 또 내가 받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응공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